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스스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무대 소개하겠습니다. 네, 여군의 젊은 오빠, 그리고 또 우리들의 좋은 친구, 그리고 행복을 담아주는 3택인 무대를 남겨놓고 저희들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가수 김지은빈이었고요. 저는 성민이었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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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